언젠간... 슈퍼 개미! 추워... 배고프다... 오늘 내가 방송 안 할까 했다가 아 오늘은 방송이 막 하고 싶더라고 요즘 내가 기분이 지킬과 하이드야 왜? 밤에는 지킬이야 야! 잘 된다! 낮에는 하이드야 아! 아! 이거 뭐야! 아니 반댄가? 누가 착한 애니야 그거 몰라? 아! 뭐냐? 아 난 바보다! 지킬! 박사 누구냐? 미국 주식할 때는 기분이 좋아 이거 살 때 어떤 기분인지 알아? 응! 이거 오늘 사면 내일 오는 기지 이런 기분으로 사 내일 또 올라 또 사... 또 올라 돈 넣고 돈 먹기 기분이야 낮에는 공부 그 한 10배는 해 야 이거 진짜 좋아 괜찮아 이거 밸류에서 장난 아니야 야 잘 나왔어 야 이거야 이거 어 회사... 어 잘 나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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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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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내가 오늘 방송 실크하다가 이 얘기하고 싶어서 한 거야 왜 이런 거야 이거 투자 카페 이름 바꿔야 돼 미국 주식 연구소로 이게 주식 연구소거든? 미국 주식 연구소로 바꿔야 돼 사람들 다 미국 주식 얘기해 다 떠났어 떠났어 왜 떠났어? 어디 방송을 봤는데 되게 위대하신 분 같아 기관에 계시는 공부 많이 한 뭐 연구하신 분이 그러다 미국 주식만 가는 이유가 테크주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데서 이제 베낄 수가 없고 걔네가 다 먹는 거라서 구글이나 아마존 혼자 다 먹잖아 그래서 미국의 성장률이 나오고 그런데 미국에만 돈이 몰리고 다른 데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 우리나라는 어려운 거 아니고? 우리나라 너 똑똑하다 나는 사실 무식해가지고 나는 사실 배운 것도 없고 주식도 이렇게 낙감하러 해가지고 그런 연구원들 하시는 말을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 보면서 난 한 마리도 이해가 안 돼 이게 무슨 얘기지? 아 난 바본가? 아 나는 바보다 나는 바보다 미국의 기술주들이 기술을 독점해서 혼자만 돈 벌어서 미국 주식만 가는 거면 그러면 독일 주가는 어떨까? 독일 주가 어? 독일 동절 영국은 어떨까? 영국에 뭐 있어? 테크? 영국에 구글 있어? 영국 띠링 영국 둥절 이탈리아 까보자 이탈리아는 테크 이런 거 약하잖아 이탈리아 띠링 이탈리아 둥절 프랑스는 뭐 없을 거야 프랑스에 뭐 전세계를 기술 있나? 프랑스 띠링 프랑스 둥절 거의 신고가네? 독일은 며칠 전에 신고가 쳤네? 독일 둥절 이게 제조업이잖아 뭐 이건 왜? 어떻게 된 거야? 아 이건 유럽이니까 걔는 유럽이니까 미국이나 유럽이나 백인들이 많으니까 묶음으로 쳐주자 그럼 대만 한번 보자 대만 띠링 대만둥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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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보자 일본 일본 일본둥절 이거 뭘로 설명할 거야 미국이 다 테크 다 흡수해가지고 옛날 기술은 옆에서 벗길 수 있어서 같이 나눠 먹었지만 지금은 미국 혼자서 먹어서 미국만 간다며 그럼 다른 나라는 이거 왜 이러냐 이거 왜 이러냐 왜 우리만 이랬는데 나는 연구원들 있잖아 더군다나 나이 많으신 분들 이거 나이 많으신 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나이 많으신 분들이 생각에 전환을 못해 한 명만 봐 한 명만 그게 내가 볼 때는 나도 그렇게 될 거 같아 나 무서워 한 명만 보게 될까 봐 좀 옆면 좀면을 봐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 텔레그램에 노인네가 한 명도 없는 거야 사고 전환이 안 돼 안 바뀌더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이게 AI야 우리 인간이 AI하고 다른 점이 뭐냐 인간이 다른 점은 내가 틀릴 수도 있네 하고 다른 수식을 넣어 AI는 안 그렇지 딱 여기 들어간 알고리즘 가지고 프로세싱을 진행하는 거야 다른 프로세싱을 못해 인간은 보수적인 생각을 하시다가 진보적인 생각도 하고 바꿀 수가 있어 특히 어린애들은 다른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전향도 많이 하고 해 나이 든 사람들은 절대 안 돼 다른 생각을 못해 나도 그렇게 될 거야 그 유시민 아저씨가 좋은 얘기 했잖아 나이 들면 내가 썩는다고 진짜 좋은 얘기야 본인도 다 인간이니까 다 적용되는 거고 물어보면 되지 나는 내 주변에 한국 시장 아예 버리고 미국으로 가는 큰 손들이 있어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야 물어봐 그런 사람들이 10명한테 물어봐가지고 한 5명이 비슷한 대답을 하면 그거 꽤 큰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 중소형 중도를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그럼 5명이면 100명이면 50명이라는 거고 1000명이면 500명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잖아 왜 미국으로 떠나고 한국 주식이 그렇게 열심히 안해요 왜 그렇겠냐 안 되니까 어? 안 되니까? 그럼 왜 안 되는데 재앙 맞아 왜 미국으로 떠나냐 미국 시장이 좋아서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한국 시장이 안 좋아서라는 생각은 못하냐 했는데 자기는 똑똑하니까 했지 다른 사람들 말이야 한국 시장이 안 좋아서 물어보면 미국 시장이 좋아서 떠나는 게 주된 이유인 사람 없어 그 사람들 주 무대가 한국 시장이었고 한국 시장에 대해서 기업의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아는 거야 그동안 다 자기가 쌓아놓은 어떤 노암들을 버리고 떠나는 거야 왜 떠나겠냐 한국 시장이 안 좋아서 떠나는 거야 아까 봐 영국 가서도 돈 벌었겠네 독일 갔으면 대박 났겠네 독일 갔어도 요새 유럽 주식도 되잖아 한국 시장이 안 좋아서 떠나는데 그거를 미국의 테크가 아니 그런 이유도 있겠지 있겠지 주된 이유가 원하는 거야 결론적으로 사람이 떠났으니까 연계가 안 좋은 거 아니야 왜 안 좋냐고 나도 떠나기 시작해 자기 알잖아 난 몇 년 전부터 떠나기 시작했어 안 떠났으면 죽었다 진짜 부동산으로도 좀 떠났잖아 우리 투자자들 중에서 진짜 유명한 투자자인데 부동산 투자자로 전향한 사람도 있어 왜 떠났어 한국 시장이 주옥 같으니까 한국 시장이 왜 주옥 같애 시스템 시스템이야 이제는 국가가 대규모 전쟁이 날 수가 없어 왜 그래 이럴기만 그렇지 예전에는 대전이 일어나도 보병들이 가서 자원을 빼줄 수가 있잖아 이제는 전쟁 나면 핵전쟁이야 그냥 다 죽는 거기 가서 핵 났어 가져올 게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걔네들만 사라졌어 그 득될 게 없어 대전이 일어날 수가 없어 이제는 무슨 전쟁이야 이제는 경제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의 지분을 많이 가져오는 사람들이 승리자가 되는 거야 기업의 지분 경제 전쟁 중이라고 경제 전쟁의 얘기를 위해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잖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 다운그레이드 했네 내가 맨날 한 얘기지만 부는 어디에서 오냐면 시스템에서 와 이거 내가 방구석 백수가 하는 얘기야 부는 시스템에서 와 미국은 어떻게 했어 대통령 바뀌고 기업에 대해서 기업하기 좋게 해줬어 기업에서 나쁘게 해줬어 좋게 다 좋게 해줬지 그리고 주식 투자자들 자본가들이 자본 수익을 내기 편하게 해줬어 힘들게 해줬어 편하게 해줬지 감쇄해주고 유럽도 마찬가지야 대체적으로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 자본소득을 제약시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깎는 정책 노동 정책 조세 정책 했지 어떻게 되겠어 사람들 센티가 이거 주옥 같네 하고 떠난 거야 그래서 안 좋은 거야 야 오늘도 코로나 관련 주만 날라가고 막 하고 나머지 것도 줄줄줄 빠져 실적 제대로 나오는 것도 실적 굶음 가격 불문 배당 불문 배당도 많이 해줘 은행보다 훨씬 은행 몇 배야 근데도 왜 떠나 주옥 같으니까 이제는 자본이민이 쉽잖아 독일 영국 대만 일본 미국 하나면 다 옮겨 이민 갈 수 있잖아 다 이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빠지는 걸 갖다가 무슨 언제는 미국이 기르송도 안 한 적이 있냐 우리 2000년대 IT 버블 때 뭐 썼어 전부 다 미국 소프트웨어 쓰고 미국 칩 쓰고 인텔 거 A&D 거 똑같네 똑같아 똑같네 뭐가 달라졌어 난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 보면 대한민국은 멀었다 분노해야 되는데 내가 방송하는 거에 굉장히 큰 부분이 그거였어 바뀌어야 된다 국내 기업들 망하면 우리 다 죽는 거다 기업이 잘 돼야 된다 기업이 실제로 그래도 잘 버티고는 있어 그냥 역사가 오래 됐잖아 힘들지만 잘 버티고 있다고 근데 버티는 건 버티는 거지만 주식시장은 심리가 안 좋잖아 그러면 돈이 안 몰려 그래서 올까빠사밖에 안 되는 거야 이젠 내가 좀 퍼트려 놨더니 내가 팔러 갔는데 먼저 팔아가지고 오오오 오로다 팔려고 갔더니 사람들이 먼저 깠어 올까빠사밖에 안 돼 대한민국은 눈치 보고 올까빠사나 하지 기업을 믿고 성장을 믿고 나라를 믿고 투자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멍청한 행동이 되는 거라니까 지금 우상이어서 끝까지 날아가는 종목들이 뭐가 있냐 그나마 테크주 그나마 인건비 덜 쓰는 거 그나마 우리나라가 압도적인 경쟁력 가지고 있는 것들 기술 격차가 큰 것들 그것들은 그래도 제 값을 받아 그게 아닌 것들은 다 완전히 초토화돼 버린 거야 중국이나 베트남하고 경쟁하는 것들 그런 것도 초토화가 되고 있어 돈이 안 몰려 센티가 무너진 거야 올 사람은 없고 떠날 사람만 있는 거지 경제에 암이 퍼지고 있는 거야 이건 시스템 전쟁이라니까 후진적인 시스템은 핵무기에 핵폭탄 맞는 것만큼 무서운 거야 나라가 멸망하기 때문에 우리 가지고 있잖아 수진적인 경제 시스템 우리 무게 아니야 이걸 수출해야 된다니까 내가 이거 미국으로 수출해 봐 미국도 몰락해 그리고 미국 경제 시스템 우리 가져와봐 우리도 미국까지 될 수 있어 우리 한 몇 년간 정확하게 미국의 정반대 정책을 썼다고 미국은 주식 사면 세금 깎아준다고 그러지 우리는 어떻게 해 주식 사면 세금 올리잖아 미쳤네 미쳤어 그러니까 내가 조금 조금 수익 난 걸 갖다 미국으로 계속 옮기는 거야 나만 옮겨?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똑같이 생각할 거냐 다 같이 옮기는 거야 그 옮기는 거에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회계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은 또 믿고 해야 돼 우리나라 회계 시스템 굉장히 선진화 됐어 그렇게 막무가내로 하지 않아 이제는 감사도 되게 빡세 많이 선진화 됐어 그런 얘기 하지도 말아 그냥 경제 시스템이야 딱 하나 경제 시스템 경제 시스템만 바꾸면 돼 경제 시스템이 주주 한원을 하게 하는 거야 그 주주 한원이 경제를 다시 돌게 하는 거고 그 경제가 기업으로 다시 성장시키는 거고 내가 우리 승리코드 뭐라 그랬어 선순환과 악순환으로 했잖아 대한민국은 악순환으로 가고 있어 경제 시스템이 기업을 죽이는 암으로 변질됐어 자 그럼 기업 실적이 떨어져 주주 한원이 안 돼 주주 한원이 안 되니까 경제가 안 돌아 그리고 자본이 떠나 그래서 기업이 더 실적이 떨어져 그러니 또 자본이 떠나 이거 지금 무한방법하고 있다니까 악순환으로 가고 있어 미국은 선순환으로 가고 있고 이거야 무슨 회계가 어쩌고 그딴 얘기하는 사람 무조건 믿고 걸으세요 말도 되지 않는 얘기야 회계사들 보면 개빡치는 얘기야 미국의 기술이 뭐 어쩌고 어쩌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 이거 내 말 정확하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게 나와서 투자를 얘기하지만 본인이 투자자가 아니야 우리는 현금이 있어 없어 나는 현금이 없어 어차피 돈도 얼마 없지만 전부 뭔가에 나는 투자하는 사람이라고 투자하는 사람은 졌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 100% 그냥 월급쟁이야 훌륭하고 많이 배우신 분이지 똑똑한 분인데 못 알아듣겠더라고 나는 무식해서 지금 정권을 지지했던 사람들 있잖아 내 주변에서는 진짜 다 바뀌었어 누구라고 이름은 못하지만 여기 형들도 아는 사람들도 바뀌었어 개가리 깨진 디제스터 다 돌아섰어 왜냐면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내가 그 형을 좋아할 수는 있어 디제스터 형을 좋아할 수는 있어 근데 내가 내 가족에게 죽게 생겼는데 여기서 같이 죽어? 아니야 그 형들도 떠났어 자본이 떠났단 말이야 그때는 미국 주식이 안올랐는지 알아? 그때도 잘 올랐어 과거 봤더니 그때도 미국 주식 잘 올랐고 독일 주식 잘 올랐고 잘 올랐어 근데 왜 한국 주식해? 한국도 그만큼 잘 올랐으니까 한국의 경제 시스템 잘 굴러갔으니까 그럼 어디서 정보 취득이 쉬워? 한국이 한국이 쉬워 나는 미국 주식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자기나 나나 별 차이 없어 그냥 구글링하고 그냥 야 이게 괜찮은 거 갖다 보다 그냥 그거 레포터 하나 보고 그냥 사 한국은 안 그렇잖아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추적해서 한단 말이야 좀 더 수준 높게 할 수 있어 한국이 나한테 훨씬 더 유리한 시장이야 그럼 나도 떠나 나 말고 다른 사람도 떠나 왜 떠나? 투자자라서 떠나는 거라니까 멍청한 소리 하는 사람은 멍청한 소리를 해서 그 멍청한 소리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지 투자자가 아니야 투자자가 아니면 나오지 말라고 나는 그런 얘기 하고 싶어 투자자 아니면 나와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유튜브의 암이야 그런 거는 유튜브를 오염시키는 거야 대부분 암이긴 해 나도 그럴 수도 있고 전 세계에서 우리만 대가리 진짜 오지게 깨지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그래도 괜찮아 여기서 다 돌파 법이 있어 올까 빠사하고 싸다 놈 또 메리트가 있고 또 갈 때 또 분위기 바뀔 땐 또 훅 가잖아 그래서 반반치킬 해야 되는 거야 요즘 좀 그런 자괴감이 들지 한국에서 단타 쳐가지고 미국으로 자본을 빼내는 그걸 하고 있는 거야 나뿐만이 아니야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아 나 말고 주변의 형님들 30년 20년 주식투자 한국에서 한 연세된 분들이 자기가 한국 시장을 버리고 미국 주식을 할 때 그 심정이 어떻겠냐 실제로 이민 간 형님들도 많아 눈치 빠르는 사람들은 한 1,2년 처음 왔고 갔고 눈치 없는 사람들은 한 3,4년 처음 왔고 지금 갈려는 사람들도 있고 투자 카페 보면은 아 내가 왜 미국 주식을 했을까요? 후회스럽네요 이런 댓글은 없어 다 뭔지 알아? 이걸 왜 내가 이제 했는지 나는 너무 후회스럽다고 왜 이걸 이제 했는지 진작 할걸 성장하는 기업도 많고 성장하면 그게 주가로 반영되고 기업의 환원도 되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성장하는 기업은 적고 성장을 해도 주가에 반영이 안 되고 주주 환원도 안 되고 너무 불리한 게임이라니까 그러니까 전부 뭐 단타하고 테마 밖에 없는 거야 주식 고수들이 힘들어지고 그 형들이 독일 사람, 프랑스 사람, 일본 사람, 대만 사람이어도 이렇게 고생 안 해 다른 나라 주가를 보고 와서 얘기하라고 무슨 연구원이 그거 안 보나? 무슨 미국으로 다 쏠리고 뭐 저거 오고 있어 우리나라만 그래 우리나라만 그래도 좋은 날 와 난 올 거라고 생각해 이번 코로나가 진정이 안 돼가지고 내 예언도 틀리게 하고 주가도 빠져서 짜증나는데 이게 이게 큰 납효과가 될 수 있다 전화 예복이 될 수도 있다 난 희망은 가져 알잖아 난 항상 긍정적인 거 나는 오늘 더 샀어 한국 주식은 더 샀어 아 이거는 그냥 기계적으로 하자 내 감성적이면 어떻게 돼? 그냥 확 다 밀어버리고 아이 나 그냥 아니 미국만 할래 그렇게 할 수 있잖아 아니야 아니야 내가 내 성격을 몰라서 그래 나는 절대 포기 안 해 끝장을 보자 그래서 점점점 미국 주식은 많이 늘어나겠지만 한국 주식도 꾸준히 공부하고 나 밤 늦게까지 공부한다니까 텔레형들이 놀래 막 2시 3시에 채팅 보내니까 2시 3시까지 하고 자 실적 다 체킹하고 내 예상보다 잘 나왔던 거 못 나왔던 거 다 체킹하고 메모하고 그러고 자 사람은 하고 싶은 거 하지 말고 해야 하는 걸 해야 돼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경제 시스템으로 돌아간다고 쳐봐 어떻게 되겠어 날아간다 날아간다니까 인생 역전이라니까 그거 경제 시스템 바뀔 때는 올까 봐서 하면 그냥 개 털리는 거야 그때는 꾹 들고 있는 거야 자기도 힘들겠지만 힘들지 아니 여기 행님들은 좀 힘들 수 있어 바른 길을 가야 돼 한국이 지금 어려울 때 까도 지금은 아니지 얼마 전에 좀 괜찮을 수도 있잖아 그때 깠어야지 난 그때 우리 옮겨서 조금씩 옮겼거든 지금 까는 건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또 수익 나면 미국으로 조금 이사하고 너무 좋은 세상이야 밸런스만 맞춰놓으면 겁날 게 없어요 바른 판단은 항상 승리해 왔어 근데 그 과정 동안 그 인내심이 좀 필요할 뿐이야 그걸 견딘 사람만 성과를 누리게 되는 거지 바로 왔잖아